35번.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로 한번 봅시다. 종목 국가 등록 문화재 제 506호. 부야.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1896년에 만들었구나. 그렇죠? 서재필이 창간했구나. 에이 끝났다. 그렇죠? 창간 당시 한글판 그리고 영문판으로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띄어쓰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시행도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그렇죠? 독립신문. 이거 엄청 쉽지 않아요? 1점짜리예요. 서재필, 한글, 영문판, 띄어쓰기까지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딱 4번에 있네요. 자, 1번 해외조신문은요. 이것이 이제 연애주에서 발행했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1908년에. 제국신문은 분여자 중심의 신문이었죠. 이종일이 창간을 했었고요. 한성순복.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서 관보적인 역할을 했던 신문이다. 독립신문이 정답이죠. 서재필에 의해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찍어냈으니 4번이 정답이고요.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이 신랴 방송대국을 여기에다가 게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정간당에게 되었었다. 황성신문. 그렇죠? 정답은 4번에 있네요.